아아! 아세요! 아유! 오케이! 레츠 고오! 아파? 안 돼? 아니, 아무 느낌도 안 들어. 다 시끄럽게 먹어. 그래서 오늘 고생했어. 아니야,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알았어, 일단 술 마시러 가봐. 근데 어떡해?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어디서 마셔던데? 저희 진짜 한 캔 마셔덜을 동생했으니까 근데 저번에는 술을 먹었다가 여기만 오면 살짝 펜션이 낮아져 여기 오면 술 먹으려면 펜션을 뉴 페이스로 올려야 돼요 나 한다 전화? 어 아 아 아 뭐야? 개 많네? 와 미쳤다 빨리 세팅해놓고 어 왔으면 좋겠다 세팅해놓고 세팅할게요 언니 지금 아필해 어? 아필해 아필해 우리 마주해줘야지 우리 그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줘 발송 으아아아아아악 빨리 좀 마주해 아 뭐야 뭐야 선생님 오랜만이래요 와우 오늘! 오늘 정말 잘 가드려? 어서오세요! 언니, 그게 아니라 어머머 언니,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 호모 손님 komme 가도 드릴게요! 어머 어머 잠시만요! 아 이 손님 급하시네! 네, 가보세요! 웨컴즈 드릴게요! 수상한 자락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게임 하는 거야? 아, 여기만 오면 못 걸어서 하지 마세요.. 야, 뭐? ㅅㅂ ㅅㅂ 맞아, 그때 엄청 멈졌어. 오늘 나만 먹는 거야? 아니요, 남자친구로. 남자친구로. 아, 진짜? 남사친. 안녕. 진짜 잘생긴 남사친. 아, 진짜? 약간 혼혈 느낌? 혼혈 느낌이야? 영화 자마책? 일본어. 일본어 잘생겼어. 뭐야? 어, 언저보다. 뭔 소리가 나네. 뭐야? 어, 언저보다. 짜증나자. 아, 예. 뭐야? 뭐야? 제가 안녕. 남하고서 본 거 아니야? 네, 남자친구. 하이. 아, 남사친? 나 남사친이라고 소개했어? 왜냐면 제 친구가 기침 머리 떼고 일본 엄마처럼 생겨가지고. 아이, 수영이. 이라세이마세. 제 남자친구이에요. 이름이? 하루키? 어, 하루키요. 야, 짠. 누구 안해줘? 하루키. 하루키상을 위하여. 위하여. 하루키상. 이따 토라키마스. 나 진짜 싫어서 모르겠어. 이게 더 맛있겠다. 그치? 행복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야, 언니 이거 제일. 맛있어? 칠리소스, 칠리소스. 언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야, 근데 너무 맛있어. 괜찮아 먹겠어. 간장도 있어? 응. 저거 뭐야? 무슨 소스야? 다 참기름이다 저거. 펜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통화 좀 드세요. 응. 짠. 맛있어 주가. 그러니까. 우리 현사가 얼마나 순수한데요? 안 그래? 제이야? 맘도 여리고, 얘 완전 유리 멘탈이잖아요. 그치 마. 전 칭찬하는 데 왜 째려봐. 얘 유리 멘탈이야. 근데 이 촬영이라고 부담가는 거. 칭찬. 얘 존나. 원래 안 하면서 무슨. 착하고 이런데 유리 멘탈이 안 맞아. 아니 착하고 진짜 멘탈이 안 해. 뭔지 알죠? 약간 쎄보이잖아. 근데 얘가 마음이 너무 여려. 아니 현사 안 쎄보여. 안 쎄보여. 착해. 언니 거짓말? 아니 공불동글 뭔가 이렇게. 언니 저 진짜 평소가 공불동글 하다고요? 응. 잘 쪘다는 얘기예요 언니. 잘 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있잖아. 인터넷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안정감. 어? 너 진짜 쎄보여 아니야? 여자들에게 동력 가기 느낌. 언니한테 살 빠졌다며. 인사해서 나는 품어져. 왜 이렇게 말랐어 근데. 살 빠졌어? 야 너도 해. 빨리. 언니 예뻐요. 우리 언제 한 번 밥 먹어. 빨리. 빨리 먹자. 얼른 돌려볼게. 여보처럼. 이거 왜요. 먹고 우리 그거 하자. 나 줄리판. 우와. 진짜 좋아. 나 여사 그때 해봤거든? 술 개 마실 수 있어. 아 진짜? 아. 돌릴게. 그렇게 어그로 끌 수 있어. 누가 만든 거야? 제. 26. 19. 청와랑 미쳐. 마셔 마셔 먹고 뒤쳐. 처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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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먹어. 빨리 기다려 봅시다. 마쳐라 마쳐라 마쳐라. 안쪽이 들어간다 주. 수영아 먹고 뒤져봐. 나 인생에 한 획을 그어봐. 네 수영아. 인생에 언제까지 점점으로 갈 거야. 인생에 언제까지 점점으로 갈 거야. 어 뭐야 뭐야. 야 무서워. 나가봐. 나가봐. 제이 형 아니오. 나가지마. 이제 해봐. 내가 혼자 죽을게. 진짜 뭐야. 뭐해. 뭐야. 밖에 다 안 죽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얘들아. 뭐야. 뭐야. 초코멜. 뭐야. 초코멜. 지금 영업장에서. 어이. 재열이 팬이에요. 재열이를 몰라. 재열이 팬이에요. 재열이도 같이. 재열아. 재순이. 재순이. 재열아. R.I.P. 잠깐만. 재열이 잔 여기잖아. 너 잘 know 같다. unda榜. 재열아. 재열아.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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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vad Psycholang 한바지 어깨 춤을 추게할 거야. institutions like Cigloent. 아니야 안 부르่ Prop. 자고 누€보고. 비밀리 medio materia day. 야 이거 뭐 그냥 뭐. 오늘 재열이야? 재순이야? 오늘 뭔 소리야? 재순아! 어떻게 해놨어? 웃어봐 오늘 좀 부담스러워 왜? 너무 가식적이야 너 둘 다 항상 나를 좋아하는 척을 했어 난 어깨이야 항상 팬이었어 어깨 넓은 남자 그런 어깨 말고 어깨 넓은 남자 그런 눈 말고 너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잘생겼냐 이런 문장 왜 먹었어 이런 문장 말려 너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제이야 그래서 비비큐는 혹시 왔지 혹시 빈손으로 왔어? 여기 인도 놀라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죠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비비큐 열어봐 비둘기 좀 잡아 올게 이렇게 하면 물 한 거 넣었는? 이렇게 하면 물 한 거 넣었는? 재열이 오니까 화사해졌다 그래 너무 좋아 청일점이야 너무 좋아 근데 수영이는 좀 익숙해 그래? 왜냐면 둘이 청생 같잖아 그거를 제일 많이 생각했어 방구 꼈어 진짜 재열아 나 왜 왜 편집 안 해줬어 방구 낀 거 야 쉽게 똑같더라 아 나는 사실 재열이 앞에서 안겨가지고 재열이가 몰라 응? 재희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어? 아까 재열이가 이제 그러는데 소리방실에서 비둘기 달라는 거야? 뭐래 소리는 못 느껴 이제 내 냄새가? 나한테 뭐를 통한 것 같아 아 진짜 너 입에서 났는데 아 소리없네 너 입에서 났는데 소리없네 소음기 방구라고 너 얘가 봤을 때 입에서 났는데 아 더러워 죽겠네 진짜 왜 그렇게 원래 또 어떻게 원래 이래요 밤부회리 하면서 원래 이렇게 그 그 그다음에 그다음에 뷔규가 왔잖아 비빅규가 왔 interessant 안 되겠다 이 텐션 따라가야겠다 오 오 야 너 책임이 커, 쟤가 이렇게 될 거 같아. 그래! 나 진짜 너 책임이 크다 생각해. 개소리야. 쟤가 왜 이렇게 되겠어? 원래 이런 애야. 다 컴퓨터 튀긴 거지! 너무 어렵다. 아주 너무 어렵다. 깨졌다, 깨졌다, 깨졌다. 야 아직까지. 미친 이거 광고 아님? 비비 개X기. 자 은유씨 신청곡. 노래 불러요? 아니 은유씨가 부르는 거지. 저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저 노래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그냥 신나는 걸 선택해봐. 언니 이러면서 반주 간다? 알지? 오늘도 난 날이 피해. 잔뜩 향이만 하지마. 나jut니plic. 가끔 달려 움직이! 흔들리 ERO1! елей fortun! 나이 나야! 너에게만 페이지로 호 until 4. 나여저나 비카로 태울 것 같아. Gru tornarwei puddles! 캔디 백heardAt 다음 채소를 터지게 될 조금씩 아빠로 데려다. 기다려봐. 뒤로 와 진짜. 다 양이 등장으로. 아주 잘되면 안 둘러요. 여기까지 오는 거고 손을 떼면 안 돼요. 붐드링크 한번 타볼게. 붐드링크. 붐드링크. 오케이. 렛츠고. 개오봐요. 개오봐요. 손 떼면 안 됩니다. 준비. 시작! 밥 먹고 뭐시니? 시작! 손 들면 안돼! 어떻게 하면 안돼! 나! 나 먼저 했자! 둘 다? 둘 다? 둘 다? 아, 내가? 둘 다 안 맞아서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나 진짜 안 됐어! 다 됐어, 둘 다 진짜! 언니 좋아! 언니 좋아! 언니 좋아! 언니 좋아! 항상 깜짝 느낌으로! 좀 맞으면 돼! 오케이! 야, 그거 하자, 방금 끼면! 야, 우리 여기! 그거 하자, 방금 끼면 너 오늘 다 면제! 야, 여기! 야, 여기 여기! 야, 여기 여기! 야, 야, 루리 뭐야? 1등 빠지고 재활이! 그 다음에 볼트가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 잠깐만! 씨! 방금 상호 아빠한테? 빨리! 빨리! 너 1등 했을게, 그러면! 아이, 너무 웃겨!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준비! 준비! 시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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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으악! 가슴을 했지, 수현이 너무 더러워! 수현이 진짜 거짓말이... 일어났어 봤어, 일어났어! 밀라에, 밀라에! 박혜서 1등! 오케이! 우우우! 너가 대신해, 정지에 들어! 내가 1등! 너 1등! 오케이! 오케이! 평판 땡기면 한 마디만 하자! 어! 몽뚱박치기 가능하냐? 가능하지? 언니 나랑 잘했어. 나는! 괜찮아요 여기? 게임 재밌으면 1등 시 시 시 시 시작! 시 시 시작! 다시oof sur 너무 매운 거 아냐? 승ni 미쳤다x2 승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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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래. 위. 오케이, 조용히 해. 너무 진짜 있어, 너무 진짜 있으면 안 돼, 너무 진짜 있어. 언니가 약간 뚱뚱하다 했어. 날씬하다 했으면. 아, 씨. 시, 시작! 이게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가. 이게 뭐야? 뭐야? 야! 야! 정무 아니야? 야! 똑같은 말 안 돼! 다 똑같았어! 야! 고렐라 가자,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이겼다. 아니야! 나 똑같이 이렇게 왔어! 이리 와, 이리 와. 응. 봐봐. 어땠어, 재열? 우리 사이에서 오니까? 야, 별이 진짜 예쁘다. 별이 어디 갔어? 아, 씨따로 들어갔나? 자기야, 자기야 내일 재열이 그 기둥에서 혼나는 거 아니야? 너도 이렇게 놀다가? 어쩔 생각해? 너 기둥에서 안 혼나겠어? 우리 학이 아니야. 그럼 너 우리 편이지? 너 우리 편이지? 어. 어. 그래, 잘 자. 자기야 내일은 한 번만 맡으라고. 난 너 여자친구잖아. 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야. 너 어디야? ушка 뭐야? 어머니, 나 네.